주말인 오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엔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울릉도와 독도엔 5에서 20mm,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도엔 5mm 안팎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광주가 15도, 대구가 16도, 부산이 18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요.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또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능일에는 36도 기온이ani